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.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.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.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. 막 보니 뭐하고 싶고 오늘 날씨가 많을 때 절여준 거예요. 또 끔적이 되서 나무를 마치고 어느 동영상에 감염시켜? 그리고 말은 절여준 거 yeeep. 뭔데 교과는 절여준 나이온죠? brings me heeep. 저한테 갈려준 거 respectful! 저한테 갈려준 거 COME ON THE GUNES ㄷㄷ 1-2-2-3 1-2-1-2-1-1-3-4-1 이건 없어요. 아, 저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슬픈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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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3-2 타이밍으로 금방 못되게 익숙해져! 1-8-8-8-9-8-90 경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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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